안녕하세요 바닥에 얹어서 괜찮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갱입니다 여러분 저희 오랜만에 뮤직비디오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주 마지막 주 기억나요 첫주도 오신 분 계신가요? 그때 그리고 사진 플라로도 드리고 그랬어요 맞아요 오늘 했냐 오늘 했냐 오늘 했냐 오늘 바로 카메라에 카메라가 봐 빨리 많은 대화흘 해야돼요 저희 아기 좋은 시가 10분이에요 다들 바쁘셨어요? 아니요 아이고 우린 먹어줘 뭐 먹은 거? 도시락 몸도시락 떡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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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락 어떻게 밥 못 먹어서요? 오늘도 춥는데 안 추워 안 추워요 잠시 모르겠어요 봐요 왜 바닥에 추운데? 바닥에 추운데? 잠시만 좀 치자 일어나세요 왜 이렇게 앉아있던 거예요? 들어왔어? 아니요 아니요 이 맥주 우리 청주? 전맥주 뭐예요? 점심 맥주 바라탕 우리 점심 이미 지났는데 바라탕이요? 바라탕이요 노빵 노빵?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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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먹어야 돼요 여기서 먹어야 돼요? 여기서 먹어야 돼요? 먹은 거 없어요 여기 어디예요? 이 주변에 없어요? 없어요 주변에 뭐 있는지 지켜나요? 배달을 지켜가지고 당신이 커피는 아니잖아요 살기 땅 살기 땅 저기 맥도날드 있어요 맥도날드 맥도날드 먹어먹으러 가요 스타벅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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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스타벅스에 커피만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내가 내가 여러분 뭐지? 이번주 막방이잖아요 이번주 막방이잖아요 이번주 막방인데 추운 막방이잖아요 응 시현아 빨리 하자 알았어요 오늘 빨라요 빨라요? 빨라요? 우린 몇 번 나가게? 나갔어요? 남중데요? 남중? 남중? 맞아요 내보마다 나갔어요 오늘까지 내보내드 맞아요 너무 많이 나갔어요 이번에 뭔가 퀴즈라테보다 음악 중심 아.. 음악방송 많이 나간 거 같지 않아요? 그쵸?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런 것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아 뭘 좋아한다 예스 야 야 귀여워 근데 오늘 뭐 저녁도 없네 맞아요 트리꼬 사랑 사랑을 받았어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 받아요 아 오늘 뭔가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그 뭐지? 이상할 거에요 잘 밟고 다 이겨라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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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들어가도 좋겠다 그러니까요 우리 음악방송 얼마나 와 도담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4주 됐으니까 4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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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으니까 우원법이 얼마나 꿀지 기대되네요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다 해주시니까 맞아 설이 완전 나 이미 꿀팠했어 나 이미 꿀팠했어 어? 나 꿀팠 깜빡 근데 얼리와 매일매일 해주시니까 그래서 귀엽게 어 맞아 아니요 저희 오늘 영톡 패턴 마지막으로 대면 패턴 마지막이에요 대면 패턴 마지막이에요 실원이야 실원이야 그래서 아마 내일 우리가 우리의 사복 입을 것 같은데 그래? 맞아요 맞아요 우리 사복이 이거 진짜? 진짜요? 여러분 미리 생각해보면 내일 모임을 어떤 스타일 입으실까요? 제목이요 제목 제목 제목은 제목이 없어요 떡볶이 아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준비해주세요 저희는 지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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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빵 멜빵? 멜빵? 멜빵 멜빵이 뭐예요 미니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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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입고있잖아요 맞아 맞아 마이콘 저번에 시켜봐 지금 주문해야돼 지금 바로 4시 전에 해야 돼 우리원도 귀엽게 입고 오세요 네 아니 아니 우리원도 귀엽게 입고 오세요 다가 동물이기도 다 우리원도 이제 그거만 할까 물자마자 입고 들어올 수 있는 아! 파티처럼 파티? 무슨 색이요? 무슨 색 할까? 우리 네임 뭐해? 핑크하면 남자분이 진짜 비가오는 거니까? 남자분은 핑크지 남자분은 핑크지 6점! 6점! 오 대박! 오늘 핑크 핑크 오늘 근데 다 핑크 하나씩 있어요 다 콘케이스가 핑크거나 옷이 필요하거나 괜찮아 공주 오늘 공주라고 생각하잖아 맘이 핑크예요 맘이 핑크예요 내일 오시는 분은 하나 비푸는 핑크 색깔 아 귀엽겠다 좀 넣고 오세요 남자분도 핑크예요 내 핑크가 안 넣으면 없으면 못 들어와 나 아이서도 핑크로 해도 돼 립 립 얼굴 좀 부끄럽게 하고 얼굴 얼굴 빨개지고 아이서도 핑크예요 나도 문장이 핑크인 거 응? 인사 아 인사 내일은 눈으로 인사 가능한 거 아브리코넛 보여줘 아브리코넛 보여줘 아브리코넛 보여줘 아브리코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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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오늘 인사 어때요? 예뻐요 이거 우리 첫 번째 음악방송 할 때 쇼케이스 쇼케이스 뮤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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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진 눈 찾아보세요 아브리코넛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아 여기 정달라 정달라 그리고 저런 부분이랑 약간 체인지했어요 맞아요 아브리코넛 사실 저희도 놀랐어요 입고서 아 맞다 이랬다 아브리코넛 아브리코넛 드라이리코넛 저랑 이렇게 마주보는 부분이 있어요 샘 볼 때 이렇게 털어질 것 같아 털어질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하고 다시 마실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안 될 거 같아 황경 씨 포토타임 하고 어 오토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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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갈까? 네 일로 우유 좀 일로 벌써 가 네 여러분 우리 고지수일 때 생방뉴스니까 다들 식사 안 하시는 분은 식사하시고 또 따뜻하게 입고 계세요 저희는 아시죠? 얼른 카메라 리허설 하러 들어가 봐야 될 거 같아요 여러분 이따가 또 만나요 이따가 또 만나요 이따가 또 만나요 알리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들어와요 이따가 또 들어오면 들어와요 어? 알리완 고생했어요 이따가 또 만나요 이따가 또 만나요 저녁이 안했어요 화이팅 갈게요 안녕 안녕 기구리도 가고 싶지않나 봐 이따가 또 만나요 이따가 또 만나요 이따가 또 만나요 열심히 할게 화이팅 고맙습니다.